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글로발리스트 흑막세력, 악마의 나라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에 대한 전세계 가치지향 애국민중의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인의 탈출입니다 오늘은 종전선언 관련해가지고 하이아트에서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종전선언 낱낱이 파헤치는 한미 공동연구자의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발표회죠 사람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 올 수도 없고 많이 모을 수도 없어서 골자를 발표한 발표회입니다 거기에 관계돼가지고 과연 우리나라 헌법 3조, 대한민국 영토, 종전선언 이런 문제를 오늘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거기 비밀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 윤석열 캠프 갈짓자 행보입니다 좀 술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매섭게 비판해 보겠습니다 섞어찌게 하는 건 좋은데 하려면 제대로 해라 자 먼저 헌법 3조 얘기부터 종전선언과 관련돼가지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전선언을 우리가 제대로 비판하려면 우리 헌법 3조의 숨겨진 뜻을 알아야 됩니다 헌법 3조 이중적인 뜻이 있습니다 본질과 현재 상태가 다릅니다 헌법 3조는 본질과 현재 상태 사이에 이중성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현재 상태랑 안 맞죠 그런데도 헌법 3조가 이렇게 쓴 건 이유가 뭘까요? 북한 체제는 반란 교전 집단이다 이 소리예요 대한민국 영토 안에 무장화해서 국가라고 참칭하는 세력이 있으면 그게 반란 교전 집단이죠 더 나아가서 한국은 전체주의 교전 집단과 전쟁 상태이다 즉 휴전 중이다 그 전쟁이 휴전일 뿐이다 따라서 종전선언은 이건 반헌법 범죄입니다 문재인이 지금 반헌법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헌법 3조로 어기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이 종전선언을 하겠다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문재인과 그 일당들 나중에 전부 반헌법 사범으로 기소해야 합니다 이 종전선언을 하려면 헌법 수정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3조부터 대한민국 헌법 3조는 현재 상태는 비록 북한 지배 집단을 시료적 지배 세력으로 인정하지만 현재 상태는 그래요 그러나 헌법 3조에서는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 및 그 부속도도 일체로 규정함으로써 첫째 북한 체제는 반란 교전 집단이다 둘째 한국은 이 흉악한 교전 집단과 전쟁 상태이며 그 전쟁이 휴전 중이다 이걸 뜻합니다 헌법 3조의 의미가 그래서 우리가 이 이중성을 알아야 한반도를 읽고 우리 현실을 압니다 북한 체제 역시 똑같이 이중적입니다 본질과 현재 사회의 이중성이 있습니다 본질은 뭐예요? 스스로 지속할 수 없는 기괴한 전체주의 사교체제가 본질입니다 A grotesque totalitarian cult which is not self-sustainable 스스로 지속할 수 없는 기괴한 전체주의 사교체제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현재 상태는 뭐냐? 이 기괴한 사교체제가 지정학적 특수성을 이용해서 중국의 존재를 이용해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 상태입니다 원래 사교는 저렇게 유지가 안 되는데 자기 지속 가능하질 않으니까 우리 한반도에 대해서는요 이 이중성을 잘 봐야 됩니다 본질과 현재 상태 본질과 현재 상태 이때 본질이라고 하면 뭐냐면 숨어있는 다이내믹입니다 이 현재 상태 마르고 닳도록 진행할 수 없습니다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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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서 숨어있는 다이내믹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숨어있는 다이내믹이 진행하는 거예요 즉 북한 체제가 반란교전 집단임이 다시 드러나고 한국이 전체주의 반란교전 집단과 전쟁 중이고 그것이 휴전 상태일 뿐이다라는 엄혹한 진실이 다시 드러나고 북한이 결코 스스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체제라는 진실이 이미 드러나 있고 더 명확히 드러나고 그 숨어서 타는 수처럼 부글부글부글 물 밑에서 끓는 것 이것을 저는 본질이라고 불렀고요 그 위에 편안하게 편안한 일상이 유지되죠 북한도 나라같이 보이고 휴전선은 영구적인 평화체제처럼 보이고 그것이 현재 상태죠 그러나 그 수면 아래서는 부글부글하고 다이내믹이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을 잘 우리가 구별해서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수면 위만 보고서 얘기하면 한국 상황, 한반도 상황, 우리 삶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미국과 중국은 70년짜리 동상이몽을 꾸고 있습니다 동상이몽, 같은 침대에서 칸입을 덮고 자는데 서로 다른 꿈을 꾼다 이거죠 그때 같은 침대는 뭐냐 한반도 휴전상태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휴전상태라는 침대 위에서 서로 다른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은 중국 영양권 안에 중국 위성국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중국 위성국가다라는 걸 인정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북한에 핵과 미사일을 장착시켜서 도발을 한 거예요 우리 직영식민지, 북한을 우리 직영식민지로 내주면 핵과 미사일을 우리가 해결해 줄게 한편 미국은 지금의 분단상태, 휴전상태를 잠정적, 과도적 상태, 템포러리 트랜지셔널 스테이터스로 보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북한을 자유화시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오픈시켜 놓은 거예요 그 가능성을 오픈시켜 놓은 거예요 미국과 같이 큰 나라들은요 저렇게 세계를 경영한 나라들은 저 수십 년 후, 백 년 후에 닥칠 가능성을 내다보고 미리 오픈된 걸 뚜껑을 닫지 않아요 뚜껑을 닫지 않습니다 그냥 오픈시켜 놉니다 오픈시켜 놔요 가능성을 왜 그러냐면 세계질서는 몇 백 년의 그런 흐름들을 갖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흑해랑 지중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스포러스 해협 이런 거 거기 지나다닐 수 있는 배의 종류가 제한돼 있어요 그걸 터키가 관리하는데 그 전에 그렇게 맺었어요 한 백 년 전에 조약에서 그렇게 맺어놨어요 그래서 소련 배가 거기로 지중해로 못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오랜 시간을 두고서 유지되는 질서를 디자인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가 잠정적 과도적 상태고 언젠가는 북한을 자유화시킬 수도 있어 그 가능성이 있어 그 오픈된 가능성을 함부로 없애질 않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거 없애주세요 종전선언해 주세요 북한을 정상국가인 것처럼 대우해 주세요 그래서 북한을 중국의 정상적 직영식민지로 내주시옵소서라고 쇼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북의 핵과 탄도미사일 게임은 중국의 게임이에요 중국의 근데 자충수예요 왜냐 중국은 저 게임을 벌일 때 의도가 이거죠 야 북을 우리의 직영식민지로 인정하면 우리가 핵과 탄도미사일 다 처리해 줄게 이거죠 한편 미국은 저걸 보면서 너희가 북을 내세워서 핵과 미사일 가지고 우리 협박해 잘 됐어 핵과 미사일이라는 건 그거는 궁극적 무기야 들고 있으면 공인받든지 아니면 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야 북 망하겠네 망하면 우리 자유화시킬게 그래서 아예 핵과 미사일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해결할게 그게 트럼프의 2018년 싱가포르 회담에서 싱가포르라는 장소도 그걸 의미하고 그때 틀었던 동영상 북한이 자유화 개방을 향해서 막 번영하는 그 동영상 저는 트럼프 싱가포르 회담을 두고 저거 하필이면 우리 지자체 선거 전날 해가지고 우리 지자체 선거 다 망쳐먹었다 참 단견입니다 그리고 벨도 자존심도 없습니다 우리 지자체 선거는 우리 역량 문제고요 우리 역량 문제죠 미국의 게임은 지금 북핵을 어떻게 하면 다뤄낼 거냐 저걸 중국의 지경식민지로 안 넘겨주고 북핵을 다룰 수 있는 길은 뭐냐 그럼 북을 개방시켜야 된다 결국 자유화시키는 길이다 그러려면 일단 북을 미국과 북한 양자 테이블로 끌어내야 된다 지금 육자 테이블같이 삥뽕치는 테이블에서 정상회담 해줄게 그 다음에는 메시지 강력하게 때려버리는 거 아니에요 싱가포르 회담 때 서명한 거를요 김정은이가 정신머리가 나가서 두고 갔대요 그냥 현장에 아이고 내가 당했구나 생각 들어서 그냥 두고 갔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정은이가 가져가야 될 거 트럼프 사인이 있는 거 김정은이 가져가야 될 그 버전이 흘러 흘러서 서울 미 대사관에 주한미 대사관에 보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들은 얘기는 그렇습니다 미국이 다시 말하자면 싱가포르 회담 때 뭘 보여준 거냐면 오케이 양자 테이블로 너 끌어냈고 너 핵과 미사일 들었지 오케이 그러면 너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강대국이 되던가 아니면 너는 망해야 돼 인마 망할 때 자빠질 때 잘 자빠져 자유화 개방을 향해서 자빠지면 네 목숨도 보장해 주고 너의 지배계급 다 건져서 국제적 상류층 만들어 줄게 그게 싱가포르 회담에서 트럼프가 틀었던 영상이에요 전 그거 보고서 눈물이 나더라고 영상이 잘 만들어져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영상은 유치찬란하죠 이렇게 좋아집니다 한 1, 2분짜리 영상이었죠 유치찬란한데 의미가 미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저 대먹지 못한 인간 도살자를 불러내갖고 야 처신 잘해 그러면 너 살 길 있어 너 지금 죽는 게임 하는 거야 그거를 저렇게 했구나 제가 그때 특파가 됐습니다 그때 트럼프의 이 구도는요 지금 바이든이 못 뒤집습니다 이걸 뒤집으려면 미중 사회가 밀월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미중의 갈등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글로발리스트조차도 즉 다시 말하자면 월스트리트의 돈조차도 중국과 헤어지는 마당에 있기 때문에 이걸 못 뒤집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이중성 얘기하니까 휴전선도 이중성이고요 북의 핵과 미사일도 이중성입니다 휴전선은 보면 남북 경계선임과 동시에 미중 경계선입니다 북한 해방을 선언한 대통령이 있었나요 1988년 이후로 1988년 서울올림픽 저게 어떤 앱니까 대한민국이 독립적 번영국가의 트랙으로 올라선 게 증명된 앱니다 그 전에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밀렸어요 GMP 같은 게 79년까지 1인당 GMP가 그리고 자유당 때 언제 했었나 가만히 보면 전두환 대통령도 했어요 1985년으로 기억합니다 그래가지고 여의도 방송사 앞에 자기 사연 담은 거 가지고 전부 이거 들고 팻말 들고 서있고 그 까마득한 광경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연세가 좀 되시는 분들은 즉 다시 말하자면 1988년 80년대 중반 이후로 북한 해방을 선언한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왜냐 우리가 독립적인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때 북한 해방 선언하면 진짜 이제 북으로 밀고 올라간다는 소리거든요 혹은 한반도의 현재 상태 깨버리겠다는 소리가 되거든요 우리가 힘이 생겼으니까 박근혜 대통령만 2016년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저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모든 북한 주민 대한민국의 품에 안 끼세요 그거는요 1987년인가 레이건이 베를린을 방문했을 때 베를린 장벽 앞에서 Tear down this wall 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십시오 라고 연설한 것과 같은 내용인데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독일 수상 중에 TDTW Tear down this wall 이 장벽을 무너뜨리십시오 라고 연설한 수상이 있었나 제 기억에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이니까 베를린 장벽 앞에서 그 연설을 할 수 있었어요 독일 수상 그 연설을 못해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자 하냐 베를린 장벽이 동독과 서독의 분개선인 것 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소련의 경계선이기 때문에 독일 수상은 이 장벽을 무너뜨리십시오 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1988년 이후 우리가 독립적 번영국가가 된 이후로 휴전선을 왔다 갔다 하는 휴전선의 존립 근거 자체를 왔다 갔다 하는 발언 우리 대통령 못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하나 했어요 대가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적위를 샀죠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여름 9월 15일까지는 전승절까지는 중국을 통해 북핵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그것도 미국의 적위를 사요 특히 오바마의 국무불라인 여기는 아주 흉악할 정도로 엉큼한 데가 있기 때문에 저기 바로 삽니다 왜? 미국 입장에서 우리가 그거 6차 회담 가지고 이때까지 고생하고 있는 거야 근데 너가 언제 이 바다 갔다고 네가 다쳐서 하냐 우리도 지금 우리말 안 들어 중국 애들이 근데 너까지 나서서 해 미국은 굉장히 민감해지는 문제예요 그러다가 이제 2015년 가을부터 사드배치로 돌고 2016년 초에 개성공단 철수하고 거기까지는 오케이 좋아요 그런데 10월 1일 날 털썩 그냥 그 전에 참수 얘기 막 나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한국 대통령은 왜냐? 휴전선이 남과 북의 경계선일 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경계선이어서 미국과 굉장히 깊은 조율이 있어야 되는데 박근혜 정부 때 외교부 장관 그 사람은 아주 내놓은 친중파예요 그런 사람 내세워서 어떻게 미국과 조율해요 뭐가 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미국적 적의를 많이 샀을 거예요 박 대통령이 그게 탄핵과적 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북핵과 미사일도 마찬가지예요 북한 것임과 동시에 중국 것이에요 저게 제가 며칠 전에 군 출신 장성 제 대선배 되시는 분이랑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 얘기를 하시더라고 김태우 박사 신원식 의원 이런 사람 얘를 얘기 끝에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은 바보거나 간첩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 왜 그러냐 아니 핵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될 거냐 아니다 그거 미국 문제다 다르게 보면 미국이 해결해야지 먼저 우리는 미국의 손뼉을 마주쳐주면 된다 그게 굉장히 놀라시더라고 뭐 이런 매국노 같은 놈이 있나 그렇게 냉정하게 보면 그래요 우리는 자체 핵무장을 가면 안 됩니다 굶어 죽어요 그거 가다가 MPT 탈퇴 우린 못하거든요 우리는 핵무장으로 갈 일이 아니라 사드 MD로 가야 됩니다 미국의 MD 체제에 협조해주고 미국의 MD 기지를 한반도에 깔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한반도를 더 위험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위험이 극에 가면 극과 극이 통한다고 미국과 전쟁할 뜻 없으면 한반도 못 때려요 중국이 거기까지 높여버려야 돼요 수위를 사드 MD로 핵은 미국 핵우산으로 해결하고 핵은 미국 핵우산으로 해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아주 냉정해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자체 핵무장 얘기하시는 분은 생각이 짧든가 아니면 좀 간첩스럽든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거 혹시 신원식 의원이 보다가 화나면 연락주세요 저랑 같이 여기서 한번 얘기해 보시자고 그렇게 보면 종전선언 시도는 반헌법 반인류범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헌법 3조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북한 체제의 본질을 헌법은 전체제의 교전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헌법 3조는 현재 상태를 전쟁 중 휴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종전선언 시도는 북한이 마치 신의성실에 의한 종전상태를 지킬 수 있는 주체가 된다라고 착각하는 것을 조장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유엔이 규정한 대량학살 반인류범죄집단입니다 이러한 반인류범죄집단을 정상집단이라 선전하는 것은 그러한 착각을 조장하는 것은 또 하나의 반인류범죄입니다 이번 종전선언 시도 소동에 연관됐던 자들 나중에 다 기소해야 됩니다 반헌법 반인류로 기다리십시오 예약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그럼 헌법 3조가 마르고 닳도록 맞는 거야? 아닙니다 언젠간 없어져야 됩니다 왜냐? 북한 주민? 그 사람들 스스로가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헌법 3조는 언제 없어지냐? 북한의 체제 변화가 선행돼야 됩니다 북한이 주저앉고 지금의 북한 김일성 영생교나 혹은 전체주의 체제가 주저앉고 거기에 자유세계 유엔군 사령부가 주도하는 임시 행정기구가 들어서고 그게 한 5년 10년 가면서 북한 주민에게 자치능력이 생겼을 때 북한이 자유조선 정상국가로 발전해 가야 됩니다 그때 북한의 발전 방향은 존엄한 개인의 자유 그리고 세계 시장에 적극 참여 이것을 기본 원리로 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자유조선인데요 이때가 되면 헌법 3조 없애도 됩니다 그때는 헌법 3조를 없앤다는 얘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현재의 휴전선과 현재의 도서로 한다 그렇게 되겠죠 헌법적 영토가 축소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영토가 축소하는 겁니다 즐거운 일입니다 왜냐? 영토가 축소해서 즐거운 게 아니라 북한의 자유조선이 들어서기 때문에 북한의 자유조선이 들어서는 날 대한민국의 영토가 축소됩니다 헌법적 영토가 이게 체제 통일이거든요 그래서 둘 사이에 자유코리아 국가연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외교랑 국방만 같이 함께하고 나머지는 각각 따로 하고 체제 통일이죠 이게 분리 통일이기도 합니다 unit through separation 분리 통일이라는 단어는 우리 조성환 교수 그리고 조성환 교수의 사부이신 노재봉, 석학, 전 총리 그분의 컨셉입니다 체제 통일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문재인이 이런 헌정질서를 전복하고 헌정질서를 우롱하려는 사건들이 몇 개 있었어요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엊그저께 조성환 교수랑 했을 때도 짚었지만 지방자치 분권형 개헌이라는 그런 음모가 있었죠 2017년, 2018년에 있었습니다 지방자치 분권형 개헌은 연방제도 아닙니다 이건 연방제보다 훨씬 더 국가를 해체합니다 연방제는 연방정부의 권력이 집중돼요 이건 그게 아니에요 지방권력으로 다 각각이 찢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해체 헌법입니다 이게 통과된다면 심지어 연방제조차 한국에는 아무런 역사적 배경이 없습니다 통일신라 이후 1300년 동안 중앙집권형 국가를 해왔습니다 동일언어, 동일문화, 단일경제입니다 일일생활권입니다 주민주권은 게다가 헌법이조, 헌법이조가 뭐냐 주권은 국민에 있다고 돼 있어요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국민에게서 나온다가 아니라 주민에게서 나온다가 되잖아요 그래서 주권의 원천이 국민과 주민 두 개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팔에서 온 장기 체류 노동자도 주민이니까 거기서도 주권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유민주공화국의 기본 원리를 파괴하는 반헌법사범입니다 탈원전은 에너지안보를 파괴했고요 공수처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찰사법체제를 파괴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까지 지금 앙타를 부리고 있는 발악을 하고 있는 종전선언음모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헌법 3조를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 및 그 부속도소로 한다 그 헌법 3조의 의미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북한을 전체주의 교전집단으로 규정하고 현재의 상태를 전쟁 중인 휴전 상태로 규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헌법 3조가 그걸 파괴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짓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은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한 열 몇 명의 연구자들 또 한국의 한 대여섯 분의 연구자들 저도 하나 끼웠습니다 그래서 종전선언과 한반도 리스크라는 연구집 연구 논문이죠 일종의 에세이예요 학술적 논문보다는 좀 못 미치고 그걸 한 열대편을 모은 그런 책입니다 자료집이죠 종전선언과 한반도 리스크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지금 하원에서 꿈틀대고 있는 한반도평안법 HR 3446을 다각도에서 비판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박성현 조성환 남광규 고려대 교수 박남수 예비역 장군 조창래 예비역 장군 이렇게 해서 다섯 명의 글이 실려 있고요 미국에서는 브루스 백톨 군 출신이고 정보안보 전문가입니다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아시는 고든 창 그 다음에 론 캘리퍼 국제정세 전문가입니다 찰스 패디스 CIA 출신입니다 앤터니 홈스 안보전략가입니다 이성윤 한국 게이지만 미국 시민권자죠 유명하신 분이죠 터프스테 교수입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육군 특수전 사령부 출신이고요 한국에서 사는 세월이 아마 평생에서 성인이 된 이후 세월 중에 4분의 3쯤 될 거예요 아주 한국통입니다 데니 로이 안보전문가고요 그렉스 깔라듀 유명한 분입니다 북한 인권운동 전문가입니다 그 다음에 리정호 탈북자 노동당 고위 경제관료입니다 미국에서 거주하는 걸로 압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에세이들이 전부 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월요일날 11시부터 하야트에서 한국 미국 지식인의 종전선언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날 하야트에서 이게 KC팩 행사예요 KC팩이라고 미국 하와이에 있는 독지가가 미국에서 만든 단체인데 KC팩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이 책이 나오게 된 거고요 이 연구가 이루어진 거고 또 KC팩이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야트에서 오늘 낮에 한 2시간 정도 이 연구집에 대한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윤석열 캠프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럼요 이렇게 좋은 변화입니다 네 네 네 네 아멘